그림아, 팀삼촌이 요즘 바쁘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엄마가 요즘 마음이 너무 허했거든? 그런데 그림아, 송강삼촌! 송강! 송강삼촌이 요즘 드라마에 나오고 있어. 그림이 어떻게 생각해? 송강삼촌 너무 귀엽지 않아? 아니야? 그럼 소희언니는? 한소희언니는? 한소희언니도 관심 없어? 송강삼촌은? 관심 없어? 그림아, 할 말이 있어. 엄마 좀 봐줘봐. 엄마 송강삼촌 보고싶어. 엄마 송강삼촌 좀 보여줘. 그림아, 그림아,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관심 없어? 엄마랑 송강삼촌... 아니, 송강? 송강삼촌 얘기 나누자. 어? 그림아, 엄마랑 송강삼촌에 대해서 얘기 나누자. 우리 송강삼촌 너무 좋지 않아? 어? 그림아... 엄마한테 관심 좀 가져줘, 너는. 엄마한테 관심 좀 가져줘, 너는.